그 다음에 3번에 옥내 소화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옥내 소화전, 방수압력은 노절 끝을 기준으로 하여 1.7kg·제곱센치 이상, 3kg·제곱센치 이하로 한다. 3kg·제곱센치 이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1.7에서 7kg·제곱센치, 7kg·제곱센치 이하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1번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7MPa 이것을 우리가 1.7kg·제곱센치를 MPa로 바꾸니까 0.17MPa이 되는 것이 다 똑같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위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위라고 하면 여기에 메가파스칼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메가파스칼을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SI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스탠다드 인터네셔널. 그렇죠? 스탠다드 인터네셔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7MPa이다. 0.7kg·제곱센치이다. 라고 하는 것은 0.7, 그렇죠? 0.7MPa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0.7MPa 이상으로 우리가 방수압력을 공급시켜준다고 하면 우리가 소방관이 노절을 잡았을 때 거기에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처음에 반동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노절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반동력을 우리가 0.7MPa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입상관의 안지름은 50mm 이상으로 한다. 입상관의 안지름은 50mm 이상으로 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그렇죠?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50mm가 아니라 100mm로 한다. 100m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우리가 1.5m 이내에다가 설치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소화펌프 가까이에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의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렇죠? 관화의 부식현상에 대한 방식, 방식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피복을, 금속을 우리가 피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비금속피복, 그렇죠? 비금속피복법이 있다. 그 다음에 접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가성치화에 의한 방식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성치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가성치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관의 부식이 아니라, 그렇죠? 보일러, 그렇죠? 보일러 내에서, 그렇죠? 보일러 내에 있는, 그렇죠? 리벳이형, 그렇죠? 보일러 내에 있는 리벳이형 폼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가성치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성치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러 물은 우리가 연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NaOH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수산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을 하는데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그렇죠? 리벳이형이, 부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뭡니까? 가성치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벳이형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철판이 이렇게 보통 리벳이형을 하는 경우에는 양철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양철판. 양철판이 이렇게 두 개 접혀 놓고, 두 개 접하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죠? 그렇죠?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자, 이와 같은 부속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부속품. 맞죠? 이와 같은 부속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여기다가 끼울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부속품을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끼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 상부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망치로 때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것은 리벳이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양철판을 우리가 연결을 할 때, 그렇죠? 양철판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여기에 우리가 번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통은, 노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노통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쉽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통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리베디엄. 무슨 한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리베디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인트를 우리가 아담선 조인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아담선 조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것은 노통을 아담선 조인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통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죠? 노통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죠? 구멍을 뻥뻥 뚫려져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로 여기가 물이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순환을 양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구멍이 뚫려져 있음으로 해서 노통을 보강하는 그죠? 그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 4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문제 4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